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원숭이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올해 나가는 3제에 해당하는 띠이고 특히나 9수가 들었던 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반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9월달 10월달에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서가 지났다 보니까 날씨도 꽤 많이 선선해졌고 뜨거운 무더위도 한참 물러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가을이 되면 추석이 오는 만큼 뭔가 한해 2024년 갑진년에 뭔가 결산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7월달 8월달에는 그래도 확장의 그런 운기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기의 성과들을 잘 냈는지 궁금합니다. 자 9월달 10월달에는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대청소라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뭔가 공부의 운이라든가 내가 앉은 자리에서 뭔가 진행해 나가는 일들 그리고 이제 이성의 운, 배우자의 운, 부부의 운, 가족의 운 이런 거는 좀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뭔가 이동수라든가 확장적인 부분이라든가 뭔가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9월달 10월달에 조금 조급한 달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애군을 잘 흘려보내고 좋은 운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사회에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것이고 일적인 부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건강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보내야 될 것은 잘 보내야 새로운 운기들을 잘 받을 수 있는 운기다 생각하시고 가감하게 손절할 것을 손절하시고 새롭게 공간을 잘 마련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모를 보일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늘 도령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은요. 올해 33살이 되는 임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조금 갈팡질팡한다? 마음에 결정되지 않은 일들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월달에 해결이 될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실현과 고난이 오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이때는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정리되지 않은 일들은 빠르게 헤쳐나가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글을 갔는데 뒤에서 타자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 정글을 내가 풀 같은 걸 다 헤쳐나가면서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도망을 계속 가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속도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인간사의 덕망은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내 옆에 나를 지켜주는 동료의 운이라든지 주변의 사람의 운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주변과 꼭 상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활력적인 부분은 그래서 올라가요. 어느 정도 그런데 잔부상 같은 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흘리는 재물은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래도 일적인 부분들을 완벽하게 헤쳐나가지 못하니까 속도전으로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흐르는 재물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소탄대실의 운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조금 흘리는 거 빨리빨리 보내고 더 큰 일들의 목표를 둬야 좋은 성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참고하셔가지고 9월달 10월달 좋은 성공을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45살이 되는 경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5번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 9월달 어떨까요? 짠! 오! 만사가 형통하다. 일사가 생각한대로 잘 풀린다라고 말씀하시고요. 10월달에 이게 잘 이어질지 보니까 조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운기가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10월달에 내가 좀 어려워질 것들을 미리 9월달에 내가 잘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일상 속에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변화하면 안 좋다 했는데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감한 변화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으로 내가 해왔던 일들 보다는 안 해왔던 일들,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들, 해보고 싶은 일들, 가감하게 도전하는 운기니까 이때는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자 인연수도 내가 가감하게 활동하는 만큼 새로운 인연수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친구인 사람도 생기고 또래보다 높은 사람도 생기고 아랫사람도 생기는데 깊은 인연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무 깊은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는 일은 방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잠을 좀 설친다던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던가 두통이 있는다던가 이런 신경성 있는 일들을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나가는 금전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나가는 금전이 새를 잘 불려가지고 돌아오는 금전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때는 가감하게 써야 되는 일에는 가감하게 써야 된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큰 덕이 있겠다 생각하시고 아끼지 마시고 써야 될 곳은 잘 쓰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린 띠는요. 올해 57세가 되는 무신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9월달 어떻게 될까요? 짠 오 대길에 옮깁니다. 오 우리 무신생 원숭이띠는 자 지금 9월달 10월달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것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10월달은 어떨까요? 보니까 오 야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자 요때 타이밍은요. 내가 생각과 행동을 가감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집으로 밀어붙여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릴 때는 다 이유가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을 다 기담아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타이밍이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고 완강한 행동력으로 가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사에서는 조금 고독수가 되긴 해요. 내가 아무래도 내 일사를 헤쳐나가다 보니까 좀 외로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부부자리, 배우자자리, 인연수자리 이런 거는 좀 강해지는 게 있어요. 외부적인 인연수는 단절이 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털 수 있는 인연수는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하셨으면 하고.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이제 관절이라든지 다리, 인대 이런 쪽으로 뼈 계통 쪽으로 디스크라든지 이런 좀 불편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씩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도 아니면 도입니다. 쪽방 아니면 대방입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어느 정도의 행동력과 간추면 큰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나 사료가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럴 때가 되면 많이 겁이 나요. 충분히 거두면 되는데 거두다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욕심껏 거두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욕심껏 일단 거두시고 나중에 좀 베푸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감성 있게 좋은 결과 큰 성불 보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9세가 되는 병신생 원숭이띠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마음에 결정되지 않고 갈빵지팡하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10월달은 이게 잘 될지 보니까 조금 순발력 있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민을 해봤자 고민하는 시간만 늘어나니 가감하게 대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인정받고 뭔가 보상받는 시기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음 섭섭할 일들이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추이가 나는 타이밍이다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인간사의 정망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주변에 도움을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일들도 많이 생기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인색함을 덜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활력적인 부분, 건강 수호적인 부분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팠던 부분, 약을 먹었던 부분들 잘 케어가 될 것이고 좋은 성급을 많이 이어나가실 것이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요. 내가 노력한 부분에서도 결과가 나겠지만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횡재수도 많이 옵니다. 당첨운, 자산이 증가하는 운, 지원금, 보상금 이런 거 나오는 그런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라에서 잘 살펴보면 정책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동사무소 가서 안내를 부탁을 하면 잘 밝혀주니까 참고하셔서 빼먹지 않도록 좋은 성분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원숭이띠 여러분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9월, 10월이 되었고 이제 연말 운세만 남겨놓고 있네요. 자, 원숭이띠 여러분들 나가는 삶제 어떠셨나요?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대처해서 무탈하게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삶이라고 하는 게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거고 조금 내가 어려운 시기였다 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인생의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늘 도련은 연말 운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